이성웅 차장님은 떴다 떴다 비행기, 주가야 안 날아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비행기와 관련된 옛 동요를 따서 알려주셨는데, 결국에 오늘도 항공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항공주가 이제는 조금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이성웅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생각보다는 모멘텀이 많은 상황에서도 좀 쉬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유가 하락이나 어떤 환율 효과에 의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가고 있지만, 좀 뒤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실질적으로 더 선반영되면서 빨리 갔어야 되는데, 뒤늦은 감에 뒤늦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어떤 항공주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적감에서 관점에서 더 들어가기 편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5월 달에 인천공항의 어떤 수송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코로나 전에 어떤 수송객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능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그 전에 코로나 기간 때는 항공업체들의 실적이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화물 쪽에 집중이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본다고 하면 그 전에 항공업체들의 주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 쪽에서의 회복이 오히려 도와지고, 화물 쪽에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 관계가 떨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여객 쪽에서의 그런 수송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화물 쪽을 앞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기 위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주들 이제 더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주들도 저희가 잘 한번 옥석을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항공주들을 이성훈 차장님은 보고 계신가요? 우선 대형항공은 역시 대한항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증권사들 통해서도 지금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좀 그로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500억 정도로 되는데, 물론 작년 2분기 대비해서도 20% 이상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에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낮았던 상황에서 많이 올라왔던 점을 본다고 한다면, 대형항공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 Z6 가격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상승폭보다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정치가 2분기 실적이 좀 낮았었는데, 하지만 이제 Z6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도 좀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개선세는 2분기 실적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2분기 국제역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몇 천억 이상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는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요. 코로나 때는 역시 화물 쪽에서의 실적이 커버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여객 쪽에서 커버 이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보다도 3, 4분기 실적을 더욱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지내어죠. 어떤 중소형 항공사 중에서도 지내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내어 쪽에서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내어뿐만 아니라 중소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환율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서히 줄어드는 우려보다도 낮게 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형 항공사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조화진흥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올해 2분기 때 영업이, 작년 대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내어로 1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과 지내어를 한 종목씩 대형항공사와 LCC 중에 하나씩 골라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주들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키워드, 항공주들이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키워드, 저희 길건우 대표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대표님은 오늘 항공주 중에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저는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LCC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은 사실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다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희망추기는 조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LCC 먼저 높여놓고, 그다음에 대형사들 올 것 같은데, 앞에서도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항공유 가격이 작년에 거의 170불까지 갔는데, 지금 90달러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환율도 불과 저번 달만 해도 1340원이었는데, 지금 1270원대죠. 그러면 이런 수치도 있습니다. 환율 10원 떨어질 때마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어쨌든 대형사다 보니까, 거의 영업이익이 2,3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지금 거의 70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2,100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들어가는 기름값 줄었죠. 환율 안정화됐죠. 6, 7, 8월, 또 여행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6, 7, 8월 많아지죠? 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항공 운임, 저희가 비행기 티켓값 얘기하는데, 작년에, 올해 초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유류가 떨어지면 사실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티켓 가격은 별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는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제주항공이 조금 낫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엔저가 또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엔화 사요? 사둘까요? 나중에 언젠가 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는데, 5월에도 보면 해외여행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실적을 회복한 것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에 보면, LCC 중에서도 일본, 중국 노선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제주항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5월 달 실적을 보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 수치는 거의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적도 이상 무, 그다음에 중국에서 어찌됐건 여러 가지 비자 발급이나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결론은 풀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정된 실적 중국에서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CC에서는 그래도 제주항공이 가장 조금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항공, LCC로 한 종목 길건원 대표님 주셨는데, 그러면 제주항공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체크해볼까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다가, 사실은 TA항공이 조금 많이 먼저 회복을 하고, 최근 들어서 조금 한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121선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적을 체크한다고 하면, 저는 1차는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차는 17,000원까지도 사실은 3품 이후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성훈 차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앞서서 두 분이 다 LCC도 충분히 실적 개선이나, 항공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항공주들이 갈 듯 갈 듯 하면서 못 갈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항상 중국 쪽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중국이랑 사회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이게 괜찮을지 여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국제선과 단거리 노선 쪽에서의 비중도 굉장히 적어지는 모습은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일본 쪽과 동남아 쪽에서의 국제선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과의 정치적인 이슈, 이 부분은 예상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공주들의 투자 심리가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옛날 만큼의 중국과의 그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본 쪽에서, 일본과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의 그러한 수송객,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